창끝에 꽂은 해골은 샬롱의 예배당에 두기에는 너무나 기괴한 물건이었다. 나는 몇 주 뒤에야 아르망 신부에게 왜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었다. 신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옛일을 회상하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나도 그 전투에 참여했지. 카탈라오는 평야 전투말이야. 아에티우스와 테오도리 구수 대왕의 진영에서 싸웠지. 나도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요즘도 해골과 부서진 방패 조각이 가끔 발견된다. 신부님, 어떤 적과 싸우셨나요? 그러자 그는 몸을 돌려 노인 특유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훈족의 아틸라였지 하며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370년대에 황무지를 벗어난 훈족은 안으로는 부패하고 밖으로는 야만족의 침략에 의해 쇠퇴한 로마 제국을 약탈하려 했다. 훈족은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야만족들을 물리쳤으며 아시아 대초원 출신의 사나운 전사들이었다. 이들은 의식을 통해 몸에 상처를 내서 흉터를 만들었고 거의 평생 말을 타고 지내기에 다리가 휘어있었다. 아틸라라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훈족은 겉모습만 무서운 변방의 침략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틸라는 스스로를 신의 짐벌이라 불렀으며 형인 블레다와 함께 훈족을 이끌고 스키타이와 페르시아를 초토화시켰다. si 아 아 라고 그 내 결정에 일일이 토를 다는구나 니가 훈족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는 것이냐 좋다 이 근처에 사나운 멧돼지가 어슬렁거리고 있다 둘 중 그 괴수를 없애는 자를 우리 부족의 왕으로 정하자 아틸라 이쪽이나 따라와라 세다를 따르다가는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 멧돼지 사냥에서 그가 돌아오지 못하는 편이 좋을지도 사람의 운명이란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니 겁쟁이야 틸라 나와서 통치권을 걸고 싸우자 미트레 우스트리 미트레 우스트리 미트레 우스트리 우스트리 미트레 우스트리 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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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라가 죽었네요 uki가 캠프에 돌아온 후 앞으로 혼자서 훈족을 통치할 것이다 이 아틀라가 블레다님을 살해했다! 너무 늦어서 유혈사태를 막지 못했구나! 명예를 모르는 자를 지도자로 섬기게 되다니! 그러나 동서양반은 숲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블레다의 명령에 따라 아틀라를 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말이다! 블레다가 죽어서 우리는 오히려 기쁘다! 아틀라 만세! 풍족의 왕은 아틀라도!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우리의 주인의 크기! 그럼 하나가 있네! 우리는 영웅이car! 우리에게는 이 영웅과의 파티가 그리기! 동서양반을 피하기 어려운 게임이다! 그것은다는wn에서, 이는 미소의 가속력으로 박동원을 성격으로 도와줍니다! 암을 피하고자! 티무, 비 벗어요. 얼마 전에 로마인 군족 주민 몇 명을 생포했습니다. 블레다가 그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로마인과 협상을 벌였지만 저는 블레다나 로마인 모두 믿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도로가 그들의 고정에 따라서 Ford의 전체로 돌아가 발포는 해받았지만 구멍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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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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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이아몬드가 있어 나의 아이아몬드가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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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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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건이 하네요 사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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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외누 안으로 외누 안으로 외누 안으로 외누 안으로 외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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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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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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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코드 링크라는 가끔 외곽도 지켜보셔야. 그냥 외곽도 지켜보셔야. 히히 뭐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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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나는 아르망 신부에게 아틸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았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볼모로 보내졌던 유명한 로마 가문의 아들도 있었지. 그 소년은 훗날 역사의 이름을 떨칠 플라비우스 아에티우스였다.